자 우리의 지금 8번을 보니 우리의 자동차는 매우 더러워요 뭐 한 다음에 로드 트립한 이후에 나도 알어 I will get around to blanket later 아 그러니까 나도 아니까 뭐한다 내가 이제 그 세차 할거야 이런 내용이네요 D에요? 어? 어떻게 알았지? 왜 될까요? 사실 A, B는 아니란거 알았는데 근데 뭔가 워시가 뭔가 끌려서 워시를 했거든요 Get around to ing 부문입니다 Get around to ing Get around to ing 제가 무슨 말이냐? 무언 뭐 할 시간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무언 뭐 할 시간을 내다 이건 그냥 안개하면 되는 그런 문제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눈이 좋다 그러면 바로 어? Get around to ing에 바로 찍고 그냥 다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해석을 필요하지 않는 문제였으니까 오케이